안녕하세요 아직 안들어왔나요? 들어왔나요? 오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나의 주인공 미기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이 났네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오전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나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밤이 되면 자고 배고프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닭가슴살을 먹고 있어요 항상 먹다보면 많이 지겨워지고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노력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저의 일상이야기였고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생각이 많을 때는 이어폰을 꺾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계속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정아 오정아 힘든 일이 있어도 저와 같이 힘내고 웃으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자 그리고 미기가 해준 말 잊지 말고 꼭 해보세요 저도 오전분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더 좋은 하루 되길 바래요 굿나잇 안녕